나훈아 씨와 이 남진 씨 두 기성 부대에 힘이 엄청났잖아요. 근데 이 팬들이 굉장히 그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. 일명 팬 테러 사건이라고 하죠. 네. 팬 테러 사건 그게 1970년대쯤 되죠 아마? 네 맞습니다.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당시 나훈아 씨가 리사이트 공연을 하고요. 굉장히 열심히 무대를 꾸미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괴한이 무대로 난입을 해서 나훈아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요. 결국 중상을 입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요. 결국 이 사건으로 나훈아 씨 왼쪽 뺨과 귀 뒷부분을 무려 66번이나 꿰매는 참변을 겪어야 했습니다. 그 흉터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왼쪽 뺨을. 맞아요.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? 이 범행 동기를 궁금해 했는데 이때 당시에 범인이 잡히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유명한 인기 있는 연예인을 헤쳐서 나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다? 아니 너무 이런 황당한 진술을 얘기를 남겼고 이 범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의 배후로 가수 남진 씨가 의심을. 워낙에 라이벌이요. 네. 왜냐하면 이 범인의 정체가 바로 남진 씨의 팬이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. 두 사람의 이 라이벌 구도가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었잖아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이 남진 씨가 나훈아 씨를 좀 겁을 쏘달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돌았는데 정말 남진 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할 만한 소문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때는 가요계가 그냥 남진 나훈아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들 생각하는 거죠. 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오죽했으면 두 사람이 등장할 때 이 소녀 팬들이 함성이 와 이렇게 기성 부대라고 하잖아요. 와 이렇게 함성이 터지고 다른 가수가 무대에 오르면 조용했다고 해요. 아주 정망할 정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는데요. 그렇다 보니까 이 팬들 사이에서 알력이 막 눈에 띌 만큼 아주 보일 만큼 이 라이벌 관계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때 막 그냥 기성 부대 막 했던 분들 지금 6, 7시대. 맞아요. 근데 남진 씨 팬 아니었죠? 아이고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. 남진 씨 팬 아니었고요. 나훈아 씨 팬도 아니었고요. 고인이 대신 신성일 씨 팬이었다고요. 아 그래요. 평상시에 신성일 씨의 주소, 신상 명세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닐 만큼 스토커 행각을 일삼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네요.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고 신성일 씨의 그 스토커가 왜 또 나훈아 씨를 습격을 한 거예요? 당시에 이제 이 서울시민회관 이 공연에 신성일 씨가 등장했다고 그래요. 게스트로 일종의 등장을 한 거죠. 그래서 신성일 씨를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. 유명 연예인을 헤쳐서 내 이름을 알리겠다. 아니 세상에 이게 팬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신성일 씨를 헤치러 간 건데 약간 술을 먹고 갔대요. 근데 술에 취해서 졸다가 아마 눈을 떠봤더니 신성일 씨가 이미 무대에 신성일 씨 무대가 지나간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못할까 하다 그때 무대에 올랐던 게 나훈아 씨였던 거죠. 나훈아 씨도 또 인기인이니까 이 정도도 됐다고 딱 올라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고 이후에 이 얘기를 어머 내가 사실은 신성일 씨 팬인데 지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기 뭐하니까 자기 자존심에 내가 남진 팬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의 나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나중에 남진 씨를 찾아가서 되려 내가 남진 팬이다 이 말을 내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돈을 내놔라. 이렇게 또 남진 씨를 협박했다고 하니 남진 씨도 또 한 명의 피해자였던 거죠. 남진 씨만 진짜 억울하게 들을 거였어요. 근데 지금 그때 그 소녀 팬들 나훈아 씨를 쫓아다녔던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늙어가는 근데 나훈아 씨를 보고 싶을 텐데 본래면 예매를 해야 되는데 열리면 바로 매진이라. 정말 콘서트 티켓은요. 사실 정말 정말 기자들도 갈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나훈아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. 내 가족도 예매를 해서 봐라. 왜냐하면 팬들도 보고 싶어서 못 보는데 기자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거 말 되냐. 가족들한테 그냥 주는 거 맞냐. 똑같이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라고 해서 이 예매가요. 하늘의 별따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. 이제는 소녀 팬들이 자녀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이 됐죠. 그래서 나훈아 씨 콘서트 티켓이요. 저희끼리는 효도 티켓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이 자녀분들이 열심히 피켓팅이라 하죠. 피가 튀기는 티켓팅 전쟁을 막 찔러요. 예매가 정말 3에서 8분 만에 사이트가 닫히거든요. 막 열심히 하는데 실패하면 엄마 미안해. 성공하면 엄마 나 했어! 라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포도 티켓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.